하아...하아...하아...하아...하아...하아...하아...하아..하아...하아...하아...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너피 싸이코라는 어, 쭈꾸르 게임 같은 약간 그런 게임이고요 드디어 도착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반가워 외국인인데? 뭐야? 다국적 기업인가? 아 대기업이야? 오 약간 대기업 부심이 있네 얘는 옷밖에 보이지가 않았다고? 그 옷은 뭐지? 어머니가 슈퍼마켓에서 사주셨던 것 같은데 몇 등급이라니? 아 뭐 사원에 무슨 등급이 있어? 계급인가 보지? 당장 저리 꺼져! 이 해충녀석! 지등급 쓰레기가 감히 말을 걸어? 아니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어떻게 감히 당장 여기서 나가! 꺼지라고! 어쨌든 출근 첫날부터 미친놈을 만나서 배짱 연설을 들었구요 그런데 이 핏자국은 뭐지? 이것도 현대 미술 작품인가? 비싸보이는 콧병이긴 한데 빨갛게 뿌려져 있는 이건 마치 페인트겠지? 아무래도 이런게 도시에서 유행하는 디자인인가봐 얘는 바보냐? 흐흐흫 신입인가? 여긴 5층이야 관리에 관련된 업무나 데이터 작업을 하지 우리들은 이 복사기로 재미있는 일을 하는 편이지 엉덩이를 복사한다거나 설마 저게 세이브하는 데인가? 뭐야 방금 자기 엉덩이를 복사한거야? 아니 니가 엉덩이 댄데다가 얼굴 대라고? 바닥에 뭔가 적혀있다 함정? 수구가 어딘지 알고 계신가요? 얘를 풀어줘야 되겠지? 헬프미 런! 런! 뭐였지? 제 이름은 말론이에요 혼자 사시나요?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데요 맛있겠어 커피 마시는거죠? 아니요 비사무실에서 일해요 우리 둘이 함께 숨을 수 있는 바로 그런 곳이죠 저리로 가면 죽는거랄까? 으악! 으악! 아 설마 이 연필로 그 지뢰 눈깔이 찌르는건가? 이따 가서 한번 해봐야지 눈알이 이렇게 눈알이 이렇게 뽁 찌르면은 아야! 하면서 눈 감지 않을까? 느낌 있는데? 스컷 아잇!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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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어... 허허허έλ 깼어 카세트 테이프로 작동하는 테이프 플레이어 이건가 뭔 소리야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카세트 테이프 야 여기도 생무새가 있어? 난 우리 채팅방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얘들아 우리가 처분을 환영해 주자 척척하게 만들어주지 혹시 이제 이동 히드랄? 야 대각선으로 쏘는데? 대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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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오세요 산이 안 꿔 누와봐도 함정인데? 오! 누와봐도 함정인데? 출발 출발 아이 선진이 파시라구요 어? 전사님 돌진하시라구요 그래야지 어? 딜을 할거아니야 아까 이니시 걸라고 가서 돌진하라고 아이 진짜 어어 그렇지 그렇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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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놈이 방심하는 순간 난 니 얼굴에 차가운 입술을 맞대일 것이다 하하하하하하 그럼 여러분들 저 남자를 끌어내세요 척척하게 만들어주지 응 못맞춰 됐어 으아악 하지마아 하지말라고 뜨핳 저게 뭐지? 넥타이? 탈출? 탈출? 뭐야 설마 마녀사냥꾼이라는걸 밝히려는건가? 탈출? 아 음 아 아 으 전사냥꾼입니다 3 2 시범? 마녀를 죽이는 방법 애완리는 바른 뭐야 마녀야? 어 뭐야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으 으 으 으 으 으